자, 조금 쉬셨죠?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얘는 외워야지. 외웁시다, 우리. 우리 맨 처음에 블라우스 컷. 블라우스 컷 하면 3개, 아니요, 4개죠. 호사스러운 공익 서비스 조직, 기억하시죠? 호해적 조직, 사업 조직, 공익 조직, 서비스 조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라우스 컷이 있었고 T팔스, 칼츠 칸, 기억하시죠? 체계모형에서 나온 거죠. 체계모형 하면 아질 기능을 한다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아질 기능 A가 뭐예요? A가 뭐였지? G가 목표 달성이고, 그렇죠? I가 형상 유지, 아닌가? 뭐죠? A가 뭐였죠? 근데 A가, 몰라, 적응 조직 안 했어? 얘가 I가 적응이었나? 그러면 얘가 적응 조직, 그다음에 I가 통이, 통학, 통학기는. 얘가 형상 유지 조직 있었습니다. 그럼 T팔스는 이거를 경제 조직으로 봤죠. 경제 조직, 그다음 애를 정치 조직.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서 얘가 경제, 얘가 정치.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말그런데 통합 조직, 여기는 현상 유지 조직. 형상 유지 조직이고 적응 조직은 말그런데 적응 조직.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리커트도 있지 않았어요, 리커트? 리커트 하면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하나가 호혜적, 호혜적이란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있고 민주적인 조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가 뭐였었죠? 기억이 안 나네. 조금 눈치를 봅시다. 리커트 조직 하면 착취적, 그다음에 온정적. 민주주의 쪽으로 가면 협의적, 참의적, 참여적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엣지오니도 있었다, 엣지오니. 엣지오니 하면 강, 공, 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이 있었고 강제적 조직은 뭐가 목표냐면 질서가 목표였었죠. 그다음에 공리적 조직이 경제가 목표였었고 그다음에 규범적 조직이 문화가 목표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 공, 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이 민치버그죠. 민치버그는 조직의 구성요소를 크게 세수로 봤는데 그래서 맨 위에가 전략 정점으로 봤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 핵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이거를 우리 기계적 관료제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전략 정점하고 운영 핵심만 있어. 그럼 이걸 단순 구조조직, 단순 구조조직이라고 봤고 그리고 우리가 남부 중에서 소년의 정점은 onion B2M1에서 그런 상태로 변환하지 않으면